음악 목차의 순서대로 우리 진선미 사과농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진선미 사과농장 소개 화학산 토마토 축제 사과농장 이야기 사과농장 수확체험 소비자와 도란도란 그리고 향후 발전 목표 순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진선미 사과농원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사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하우수 1500평 그리고 사과 700여평 규모의 농원입니다 저희 영농경력은 40여 년이 되었고요 주작목으로는 사과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어머니 제 아내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머님은 연락하셔서 농사일을 그만두시고 외국인 근로자 한 분이 같이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원래 이름은 호진미농원이었었는데 표지 속에 한자로 호진미농장 그리고 한글로 진선미집이라고 써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께서 읽기 쉬운 진선미집을 자꾸 부르다 보니 어느새 진선미농원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어준 이름이죠 화천에는 겨울철에는 화천산천호축제가 유명하고 여름철에는 화천토마토축제가 열리고 있죠 천인의 스파게티, 토마토슬라이딩, 토마토사키 그리고 황금반지를 찾아라라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황금반지를 찾아라입니다 이것은 깜빠리 토마토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축제장에서 축제 준비를 하고 있고 오른쪽 사진은 축제에 오신 관객객들이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가 재배하고 있는 깜빠리라는 토마토 품종입니다 씨앗 한 알에 1300원 정도를 하고 육료를 해가지고 모종을 가져오면 모종 한 주에 약 2000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 비싼 토마토이죠 깜빠리 토마토는 과육이 치밀해서 조리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깜빠리 토마토 재배는 3월 초순에 정식을 하여서 11월 말까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토마토 순의 길이가 약 5미터 정도 자라게 되죠 깜빠리 토마토의 크기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깜빠리 토마토는 한 화방에 7개에서 8개 정도의 착과를 시킵니다 30에서 80g 정도의 크기로 선별을 하여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4kg짜리 찰 토마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화로마트나 가락시장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농사입니다 사과농사는 약 7천여평을 재배를 하고 있고 제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중생종인 홍로 그리고 노란색의 신하노 골드 착색의 계통 후브락스 부사 그리고 당도가 높은 가몽이라는 사과입니다 가몽 사과의 당도는 보통 18브릭스 정도가 됩니다 사과는 평균 14에서 16브릭스 정도 되는데 18브릭스면 거의 꿀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홍로라는 품종의 사과꽃입니다 보시다시피 꽃이 워낙 많아서 꽃 피기 전에 정례 작업 그리고 꽃이 피고 난 후에 적화 작업 그리고 열매가 맺히면 적과 작업을 하는 아주 일순이 많이 들어가는 품종입니다 출하 시기는 추석 시기 9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맞춰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꽃이 피기 전에 정례 작업입니다 예전에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였는데 지금은 일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많으시고 또 작업 환경이 안 좋다고 보면 일손이 떨어져 가지고 인건비를 줄이고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늦여름 홍로 품종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싱그러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수확전의 사과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사과 나무 밑에 은박지를 깔아놓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예쁜 사과를 찾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사꾼들도 사과를 예쁘게 만들기 위하여 이해하다 보니 은박지를 까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맛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은박지를 폐기하려면 공해가 유발되는데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좌측의 사진은 은박지를 깔지 않고 수확하는 사과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사과 선배라는 모습인데 보통 한 팀이 다섯 명 정도 한 조가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사진은 사과나무 단풍 모습입니다 사과나무의 단풍이 들면 당도가 엄청 올라가죠 보통 일반 사과보다 2브릭스 이상 당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선별해서 포장하기 전에 명암을 하나 얹어 놓은 사진입니다 이게 5키로 단위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화천군에서 지원해주는 물빛누리 사과 상자입니다 이렇게 상자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즙 디자인입니다 이 사진은 수확체험 모습입니다 인근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생들이 체험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호기심이 많고 즐거워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농장주도 함께 체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쁜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2019년부터 화천 진선미 사과농원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표지에 보면 사과꽃 사진이 있는데 우리 고객 한 분이 사과꽃 사진을 보고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셔서 보내주셔서 표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사과나무 주변에 약 3천여평의 임야에 두릅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꽃 피는 시기와 두릅 수확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여서 사과꽃도 구경시키고 두릅도 수확할 수 있는 두릅 수확체험을 함께 하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원 앞에 상시 판매장입니다 이 사진은 5kg짜리 사과 그리고 앞에 깜빠리 토마토를 판매 진열해 놓은 사진입니다 사과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차등이 됩니다 사과즙은 화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7봉짜리 소포장, 30봉짜리 상자, 그리고 50봉짜리 상자를 이용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즙을 컵에 담은 모습인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다음은 숙성 테이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과나무에 저희가 만든 숙성된 테이비를 만드는데 그 원료로서는 낙엽, 우분, 개분, 화천유기질 비료, 토마토 양액 배지에서 나오는 폐배지를 이용하여 한 5-6회 정도 골삭기로 뒤집고 나서 2년 정도 숙성하여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컨설팅하는 모습과 그런 쪽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잠시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화천사과는 주산지에 비해서 기술력도 많이 부족하고 경쟁력도 부족하여서 수시로 컨설팅 및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과의 효능입니다 목차의 마지막으로 진섬이동원의 향후 발전 목표입니다 내년이면 저희 아들이 35살이 됩니다 저와 약속을 하기를 35살이 되면 호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는다고 하여서 기대가 큽니다 아들은 현재 앞에 터널에서 인공 LED 조명을 가지고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 아들이 돌아오면 집중적으로 직거래 판매로 매진하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맛있는 농산물을 드실 수 있는 농사를 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입소문으로 소개를 받은 고객은 충성 고객이 됩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농산물을 만들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섬미 사과 농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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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